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켜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제 연습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네 오랜만에 켜고 싶어서 켰어요 올라 지금 여기 있었어 네 뮤지컬 연습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Going home Going home 뮤지컬 연습해요 뮤지컬 연습 태영아 안녕 저도 보고 싶단다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베이비도 보고 싶네요 당연하죠 사실 오늘 저녁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식을 먹을 거예요 야식을 먹을 거 살 빠졌죠 많이 빠졌죠 저녁 안 먹었어요 아직 그래서 집 가서 먹으려고요 V라인 V라인 자랑해달라 그래서 Sing please 지금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가서 너무 힘들어요 네 야식은 아직 생각 안 했어요 마스크 안 했냐고 지금 차라서 안 했어요 마스크 여기 있어요 네 아따 누구지 받으려면 기가 막히게 생겼네 내일 한국 온다고? 대박 조심히 와요 진짜 조심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따이네인가? 아이 따이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미칠 듯 사랑했던 세이 아 힘들어 아 진짜 오늘 몇 시에 연습했지? 오늘 몇 시에 출근했지? 11시 출근했지 오늘 11시에 나오지 않았어 나? 아 오늘은 2시구나 어제는 11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오늘은 2시부터 10시까지 연습했어요 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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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들어 지금 쉬어야 해 굉장히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시간 개념 어디 갔어? 네가 연습해봐 시간 개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눈 뜨고 눈 뜨고 뜨면 눈 감고 뜨면 밤이 되어 있어 그리고 집 가서 또 눈 감고 뜨면 아침이 되어 있지 아침이 되어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잘 할까? 요종가루가 떨어진다고요? 정말 대단해 눈 풀렸나나 지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배고파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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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못 일겠군요 오빠 주접 댓글 좋아요? 원하는감? 컴온 해봐요 야식 뭐 먹을지 생각 안 해봤는데 아직 안녕 베이비 안녕 베이비 종업 브랜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브랜드 트리플 나잇 트리플 나잇 주접 간다 그래 잘가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다는 거는 팬들이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자고 신청을 한거지 팬분들이 어 나랑 같이 라이브 하실 분 나랑 같이 라이브 하실 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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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우리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볼까? 해도 되나? 어떻게 하지? 질문도 있구나 아 어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 같이 영상통화하는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단 말이지 아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아 아 그러네 근데 내가 하면 얼굴 공개잖아 얼굴 공개가 가능하신 분은 하세요 얼굴 공개 가능한 사람만 해요 난 말했다 얼굴 공개 가능한 사람만 해 그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얼굴 공개가 가능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니까 얼굴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보내지 마요 자 지금부터 확인할게 얼굴 공개 된다 나 눈을 말했어 나중에 이걸로 막 뭐라 하면 안 돼? 그래 얼굴 공개 해봐요 그러면 신청 아니 신청이래 어 안하면 돼 자 간다 아 진짜 할거야 가능하다 자 보기 이게 맨 위에 순인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자 오케이 기다리는 중이야 기다리는 중이야 자 받으십시오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갓 안 보여요 style 너의 얼굴을 보게 안 돼요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진짜 진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neuronal 아 realize 반가워 하이 뭐야 이거 봐 아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거 뭐야?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얼굴이 안 보여서 나 막 질문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안 보이니까 뭐 할 수가 없네 다시 다른 분한테 볼게요 진짜 신기한 거 많다 어? 안녕 빨리 가 어? 아르바이트 중? 지금 여기 GS에요 아 GS 아르바이트 어 왜 마스크 썼어요 갑자기? 아니 원래 써야죠 손님들 오시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생활인데? 미쳤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돼 어 그래요? 저 지금 22살인데 네 BAP 데뷔한 게 벌써 중1이거든요 네 제 학창시절을 다 쏟아부었어요 진짜 중1이래요 지금? 아니 지금 22살 아 지금 22살이고 가장 궁금한 거 있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아 떨린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뭐지? 뭐? 잠깐만요 오빠 차탈 잠깐은 없어 지금 말고 어 끊겼어 이제 가보로 남겨놔야 돼 이거 가보로 남겨놔야 돼 지금 됐죠? 뭐가 궁금했어? 일단은 저 부산 사투리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부산 사투리? 뭐라고 해줄까?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이름이? 원래 유학하고 있다가 지금 잠깐 온 거거든요 한국에 아 그래? 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이거 실패했어요 티켓팅 그래 성공하면 다시 연락이 된다 그래 아무튼 손아트 한 번만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하고 알겠어요 진짜 진짜 감사해요 안녕 안녕히가세요 손님한테 빨리 끊어야 돼 손님한테 빨리 끊어야 돼 재밌다 이거 재밌네 가끔 이렇게 우리 소통을 좀 나눠볼까요? 재밌다 지금 다들 나도 나도 하시는데 몇 분만 집에 아직 도착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재밌다 자 보자 이번엔 누가 아무나 막 할게요 음 근데 내가 외국말을 잘 못해서 외국분이 시면 어떡하지?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어 지금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기다리는 중이야 그녀를 만나기 5초 전 뭐야? 아니지? 어? 어? 뭐가 아니지? 뭐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오 대박 어 안녕하세요 얼굴 안 보여줄 거면 왜 신청해 이걸 왜 했어? 잠시만요 아 진짜 될지 몰랐는데 아 진짜 갑자기 아니 아니야 얼굴 안 보여줘도 돼 안 보여줘도 돼 안 보여줘도 돼 안 보여줘도 돼 아 진짜 자 물어보고 싶었던 거 물어봐봐요 오빠는 왜 그렇게 잘생겼나요? 잘생겨서요 안녕 그런 질문 하지마 그런 질문 하면 어 저는 네 음 그런 질문은 좋지 않아요 어 그런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 오케이 자 다음 음 다음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하이 안녕 어 한국 분이세요? 아니요 어 Where are I from?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한국말 되게 잘하네요 네 어 궁금한 거 있어요? 퀘스천 뭐? 퀘스천 퀘스천 어 퀘스천 퀘스천 어디 가세요? 아하 집에 가고 있어요 아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네 어떻게 안녕 반가웠어 퀘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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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할 말이 없네 오케이 아 이거 재밌네 다음에는 좀 어 작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음 마지막으로 한번 한 명 한 분만 더 해볼까? 마지막 진짜 질문 막 하실 수 있는 분 이면 좋겠다 오케이 한국 분으로 일단 해볼게요 연결 중이야 안녕 아 대박 아 대박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름이 뭐예요? 저 오수민이요 수민이 양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 잠시만요 음 이렇게 야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스물 두 살이에요 스물 두 살 아 반가워요 네 저 여기 보여요? 네 오오 안전 팬이에요 오 제일 오래된 CD가 뭐예요? 지금 저희 이거 이건가? 원샷? 아닌가? 뭐지? 오 나 지금 천사? 뭐지? 천사인가? 원샷 대박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원샷이요? 몇 년도에 나왔지? 몇 년도에 나왔지? 몇 년도에 나왔어? 13년도 원샷은 13년도에 나왔어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언니랑 같이 있는데 언니도 비비팬이거든요 인사해주세요 아 그럼요 저 쌩얼이라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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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지? 펜사 갔었는데 펜사 언제 왔었어요? 어 오빠 그 솔로 했을 때 솔로 했을 때 너는 내게? 아니면 아이? 응 어떤 것 같지? 너는 내게 너는 내게 너는 내게 이번에 공연도 보러 올 거예요? 보러 갈게요 뮤지컬 얘기하는 거예요? 뮤지컬? 맞아요 물어보고 싶었던 거 없어요? 어 저 뭐지? 덕지 진짜 오래 했는데 펜사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또 펜사 열 의향이 있어요? 앨범을 내면 하겠죠 하지 않을까? 그냥 앨범 내면은 알겠어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밥 잘 먹고 네 안녕 그 오빠 있잖아요 저 뭐지? 수민아 하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수민이야 이름이 그치? 네 수민이요 수민아 밥 잘 챙겨 먹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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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귀여워 대박 길이 여러분들이 즐겁다면은 뭐 저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다 그죠? 재밌네 재밌었어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었어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면 하지 뭐 이거 자주 해달라고요? 아 자주는 모르겠고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나중에 많이 할게요 힘든 게 아니고 한 명 더 하라고? 마지막으로 한국뿐 말고 마지막으로 외국뿐하고 한번 해볼게요 외국팬뿐하고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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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지금 방송이 이게 보자 보자 한국뿐하고 기다리는 중이야 진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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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뿐하고 한국어로 한국어로 괜찮아요 아 오케이 큰일 났구만 지금부터 이제 큰일이 나갔어 오케이 음... 음... Can I screenshot? Can I take a screenshot? Screenshot! Screenshot? Yes, take a picture 아, 오케이 Thank you Okay, see you next time, bye! I'm shaking now Wow Wow, this is... This is... You should have to sit next to your English Next time Can I capture it? I also understood it Oh... English is really good Oh, so... I should study What are you doing? Anyw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So, you should go to the dream Bye! And tomorrow, the love game Listen to your love ga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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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